수련회를 지켜라! 디자이어레인저! 즐겁게 수련회장으로 가는 우리의 디자이어레인저! 날씨가 너무 좋다! 푸른 하늘이 마치 내 호수같은 눈빛같지 않니? 어때? 입냄새 나니까 저리 치워! 여름 새란에 정말 기대된다! 야호! 응 맞아! 하지만 그들은 곧 닥칠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난 세상에서 즐거운 게 제일 싫어!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수련회를 재미없게 만들어주지! 마음몬! 마음몬은 사람들의 즐거운 마음을 짜증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어리석은 지구 순장들! 마음몬의 짜증빔을 맛보아주지! 마음몬! 본때를 보여주라! 디자이어제자 아 찬양소리 시끄러워! 짜증나! 수련회 시작 전까지 기도를 준비하자 야 더운데 잠이나 자자 비가 와도 더워도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아 더워! 왜 자꾸 이렇게 비를 맞는 거야? 한편 디자이어 레인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룰루랄라 수련회장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지폐 시간인데 얘네 땡땡이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좀비 놀이 중인가?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신 차려봐 베이비 아 순장님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지폐 땡땡이치고 같이 써볼까요? 어? 그.. 그럴까? 아! 정신 차려 바보야! 우린 수련회 가야 한다구! 어서 학생들을 깨워서 수련회장으로 데리고 가자! 응! 그래! 그럴 순 없을걸! 에잇! 아!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day 수련회를 지켜라! 디자이어레인저 변회를 가자! 우와! 아싸! 헤헤! 다같이 변신하자! 오케이! 오케이! 디자이어링 변신! TV! 레드룩의 수호자 레드레인저! 그린동의 수호자 레드레인저! 어린지동의 수호자 레드레인저! 여드방대 디자이어레인저! 오렌지동인데 왜 옐로우인거야? 신경쓰지 말고 적들에게 집중해! 사람들 인생의 더윈 포인트인 여름 수련회를 방해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뭐라는거야? 용서할 수 없다! 수 없다! 안돼! 디제이어레인저 를 공격해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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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얼굴을 빵! 정풍! 빵빵이! 아 뼈 맞았어! 나의 총알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지! 오늘 처음 쏘니까 블루베리 샷건! 류요! 와가테키오 크라이! 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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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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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채로 짖어주겠어! 일렉트로닉 짖어! 이글거리는 화염의 간지폭발! 어썸가 태양초 고추장 소스! 가락만문 필살기를 보여줘라! 새싹쓰! 아바무시! 무기낙는 어부! 다같이 볼링 발칸이다! 오케이! 오케이! 볼링 발칸! 밀롤레인저! 서치! 오케이! 볼링! 발칸! 스트라이프! 오늘도 수련회를 지킨 디자이어레인저! 저거 뭐지? 저기다! 얘들아 정신차려! 얘들아 농땡이 피우지마!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 우리 집회 넣는 거 실화냐? 이응이응! 그래 어서 일어나서 집회장으로 가자! 이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는 거야! 응!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손잡고 갈래? 손모가지 비틀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짜 웃겨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수련회를 지키기 위해 디자이어레인저는 출동한다! енных 결론만으로부터 적절하게 프로듀서의 맛을 잃지 않는다! 감사합니다.